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요거 50짜리 삼성킬러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킬러가 좀 어떤 느낌인지 나도 아직 써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킬러가 괜찮다 아 킬러 좋을까 킬러였냐 킬러 킬러 우리 와노쿵이에서 스마일 잘 못 먹고 계속 지금 웃고 있는 킬러 여러분 원피스를 알고 원발로를 해야 재밌어요 그래서 합의 채널 봐주면 원피스를 알고 원발로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게 보일 수 있어 재밌게 게임할 수도 있고 오케이 킬러 한번 볼게요 가자 킬러 레벨만 높이면 S에서 살짝 비빌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어? 나쁘지 않은데? 이 나는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삼성킬러인데 요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킬러인데 이동 속도가 빨라지네요 데미지를 먹이고 KO를 시키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킬러입니다 오오 자 자 자 요 일단은 알비단을 요대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 무리에게 첫번째 스킬 한번 시전 오오 카운터 때리는 거군요 공격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자 두번째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오 이거 회오리 스킬 굉장히 별로인데요 야 이거 스킬이 엄청 재창인데 이 회오리 스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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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못쓰겠다 이건 못쓸 스킬이네 야 이건 씨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우리 최고의 저격수 헤르메포를 상대합니다 원바로 최고의 저격수 헤르메포 다시 한번 회오리 한번 써볼게 헐 어 진짜 개별로야 이거 어떻게 오오오 씨 어 카운터는 오지게 때리네 저게 뭔가 좀 뚫고 간 느낌인데 아 30명도 못잡겠네 근데 삼성이라 힘드나 자 여러분 이거 와 이거 진짜 이 아 이 회오리 스킬이 정말 최악인데 아 30명 못잡을거 같애 요피면 30명 못잡아 근데 이동속도는 참 빨라 아 아 삼성이라 좀 힘드네 아 버기한테 죽는다 버기한테 줘 야 이거 조금 야 이거 이스가 진짜 너무 별론데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야 야 난 좀 별론거 같애 아 똑같이 한번 더 가볼게 똑같이 내가 사실은 손에 안익어서 못하는것도 있지만 이제 18키드니까 한 40명까지 잡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빡직점 갑니다 자 이제 한방에 떨어져요 아 이 킬러가 이게 여러분 이 킬러스토리를 알아야되요 완오프니에서 지금 얘 지금 잡혀갖고 얘 지금 카이도우 쪽에 잡혔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구하긴 했지만 스마일 열매 잘못 먹어갖고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조커처럼 그래서 키드가 아주 화났어요 키드가 킬러 때문에 더 화났어 지금 그래서 완오프니 전투에서 아주 키드가 큰 역할을 할거에요 이거 한번 써보자 이 스킬 쓰레기 스킬 한번 써볼게요 쓰레기 스킬 노리기구 자 노리기구 한번 탑니다 와 진짜 데미지 아주 잼병이구요 아 아 아우 진짜 아 근데 좋지 않다 쓰읍 아 죽임 KO를 하면 이동속도가 증가하는건 조금 메리트가 없는거 같아 이게 리그에서 기법으로 봤을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지그치그사나 이 헤르메퍼 이거 자 이거 다시 노리기구 스킬로 한번 짝짝짝 주고요 짝짝짝 주고요 아우 정말 별로죠 이 헤르메퍼는 두방에 쓰러지니까 특히 좀 그런거 같아 쟤 아 진짜 쓰읍 스킬각이야 아 정말 정말 별로네 이거 아주 쓰읍 쓰읍 자아 정말 별로네 이거 하면 알수록 별로네 이거가지고 그래도 내가 조금 내가 조금 킬러를 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킬러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단 4성각 정도는 잡아놓고 5성각은 조금 에바인 듯한데 4성각 정도는 한번 잡아놓을게요 잡아놓을게요 자 프로펠러 프로펠러 스케일 시전하고 아이 아 아 나 미옥한테 죽을 것 같다 딱 피가 지금 미옥한테 죽을 피다 지금 딱 피가 미옥한테 죽을 피야 와 씨 어우 잡았다 40명까지 겨우 잡았다 자 다시 프로펠러 타고요 이거 스킬 없이 키면 좀 나을라나? 아 정말 카운터 카운터 아 카운터 안 먹어 아 별론 것 같애 아하이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온 아프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오나미를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안서화님 안녕하세요 빵둥이님 안녕하세요 이 늦은 밤에 합의와 함께 불금을 보내시기 위해 많이들 오시는군요 태형님 원바 다시 시작할까요 그래도 제일 재밌다니까 원피스 게임 중에서는 원바루가 그래도 제일 재밌어요 최악의 세대는 거르는 게 맞는 듯 그러니까 아프를 바라지 말고 다른 캐릭터를 바라면서 뽑아보는 건 어떨까 우루지각을 세워버려 자 일단은 나머지 레벨은 그냥 올릴게요 키드는 어차피 키우기로 그냥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한번 끝까지 키워볼게요 뭐 요정도면 많이 먹였으니까 자 키드 레벨 50까지 일단 올려놓습니다 아 키드란다 킬러 자 아 뭐 아노쿵이 킬러로 나왔으면 차라리 좀 멋있었을텐데 안서화님 안녕하세요 최악의 세대 그야말로 최악 쪼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정말 키드 키드 아 키드 키드 키드가 아니구나 킬러구나 킬러 아 자꾸 왜 키드라 그러지 애매하다 킬러 애매한 킬러야 뽀끼라 larger лож 우와 됐 ú itations 아니